이번 시간부터는 국세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국세 내용인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대략 두 문제 정도 나와요. 두 문제 나오니까 총 10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한 10줄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만 다 해도 그 안에서 10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더 이상 지문을 또 어디서 찾아서 낼 것도 없어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어디까지가 대상인가를 알아 놓으셔야 돼요. 자, 대상. 그럼 이제 공원, 자연, 환경, 지구 안에 있는 이미하다. 이거 재산세에서 환경, 지구 안에 있는 건 무슨 과세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분리과세. 저 분리과세네요. 그럼 이제 찾아. 분리과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가는 것은, 종부세 대상으로 가는 것은 주택하고, 주택하고 토지 두 개만 대상인데 이 중에서 토지는 다시 또 토지는 무슨 토지와 무슨 토지로 나누냐면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종합과 별도만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대상이 되고 분리과세는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과세 대상의 토지니까 너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야 된가, 없다 해야 된가? 없다, 없다, 없다가 돼. 이번이 되는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과세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안 했죠.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이게 엄청 어려운 거라는 얘기예요. 재산세, 토지과세 구분을 완벽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재산세, 토지과세 구분이 완벽히 돼가지고 그중에 종합이나 별도는 종부세로 넘어오고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X가 된다는 걸 이걸 정확히 찾으셔야 돼요. 그러세요? 환경지구 안에 있는 이면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182번. 이 지문은 많은 분이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이거 복수정답이고 오답이다. 이거 정답을 못 찾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는가, 없다 그런가? 조심하셔야 돼요. 있어요. 주택은,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가, 상가 건물. 이거 작년 기업 시험 문제네요. 상가 건축물은 우리 상가에 대한 건축물은 종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상가는 안 물린다. 상가는 두 가지 아니한다. 그러면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은, 상가 밑에 있는 땅은 종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왜? 상가에 밑에 있는 땅은 기준까지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 그럼 별도가 종합이니까 상가 밑에 있는 땅은 종합 아니면 별도니까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으로 가봐야죠. 별도 합산 토지는, 우리 별도 합산 토지는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가 넘어야 되고? 80억 초과. 80억을 초과하고. 그럼 종합합산 토지는 그러면 5억 초과. 5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그런데 주택인 경우는 납세 의무자를 따질 때는 금액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택인 경우는 금액을 생각하지 마시고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이제 186번으로 가보죠.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럼 분리과세라 했으니까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87번으로 가보죠.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그러면 문제 풀 때 요령 하나 알릴게요. 주택은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주택은 당연히 종부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런데 단, 단, 문제 풀 때 이 법률에서, 법,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이 법률로 정하는 주택들이 있어요. 무슨 무슨 법에서, 이 특별한 법에서 정한 주택들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 1개, 2개, 3개, 이 주택수 계산할 때 너는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주택들은 제외한다.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주택은 이거는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럼 포함이 아니라 제외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 법률을 보셔야 돼요. 그 법에서. 그러면 국세기본법상,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나 이런 것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앞에가 무슨 펌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또 임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무슨 무슨 법에 따른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각종 앞에가 법률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주택들은 주택수 계산해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88번이에요. 이거는 납세의 의무자를 따는 거예요. 그럼 납세의 의무자를 따질 때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납세의 의무자를 따질 때는 똑같이 따지세요. 그러면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매년 몇 월 며칠 소유자를 납세의 의무자로 잡는다. 6월 1일. 그럼 이제 잔금 날짜가 소유권 등기 날짜가 6월 29일이네. 그럼 이제 날짜를 정해 볼게요. 5월 25일 날, 6월 1일 날, 6월 29일 날 매매가 있었다. 이렇게 매매관계를 날짜를 먼저 정해 봐요.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이 경우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 의무자는 몇 월 며칠 소유자를 납세의 의무자로 정해라. 6월 1일. 6월 1일, 6월 1일, 6월 1일 소유자로 정해. 그럼 이제 6월 1일 날 소유자가 누군가를 찾아. 5월 25일 날 거래가 있었으니까 6월 1일은 매도자 소유다. 매수자. 그럼 매수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6월 29일 날 매매가 있었으면 6월 1일 날은 소유자가 매수자다, 매도자다. 매도자. 아직 안 팔았으니까. 그럼 매도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6월 1일 날 소유권 움직이면 누구에게 물린다? 매수자. 여기는 매수자. 그럼 여기는 6월 29일이네. 6월 29일이니까 6월 1일 날은 아직 소유권이 안 바뀌었으니까 매도자. 매도자. 이 사람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189번부터는 과세 표준이니까 과세 표준 문제가 나오면 바짝 신경 쓰셔야 돼요. 작년에도 과세 표준에서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 문제를 물어봤을 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주택은 과세 표준이 나오면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법인 소유로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는 개인으로 나올 건데 개인들이 개인이 소유하고 주택을 1세대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이면 내가 가진 그 주택의 가격이 얼마까지는 세금을 정부가 안 물리고 12억. 그러면 전체 중에서 얼마를 빼버리고 12억. 12억 빼고. 12억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이니까 12억을 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12억을 빼고 그다음에 뭘 곱하고. 그렇죠. 반드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 60%. 그럼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몇 프로? 60%.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 둘이 똑같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양쪽이 다 60% 똑같아. 양쪽 다 60% 똑같아요. 여기서 조심할 게 과세 표준이 나오면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빼. 그러면 1세대 2주택자는 얼마를 빼고? 9억. 9억을 빼고 다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 곱하고? 60% 곱하고. 됐죠 이제? 그런데 문제 풀 때 12억을 뺀다, 9억을 뺀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는 뒤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는 거 안 읽어버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단, 단, 주택이면 몇 프로를 곱한다? 60%. 60%를 곱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법인은 먼저. 여기서 개인이 아니라 만약에 법인이 법인 소유 주택이다. 그럼 법인 소유 주택이었을 때는 전체 공시 가격의 합계획에서 빼기. 법인이면 얼마를 빼고? 0. 0. 0원을 빼요. 0 빼고 곱하기 뭐라고? 법인이었을 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곱하지 않는다? 무조건 곱한다니까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를 곱한다? 60%. 똑같아요. 개인법인 상관없어요. 무조건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뒤에 뭘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나오면 무조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주택은 몇 프로를 곱한다? 60% 곱한다. 주택은 60% 곱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종합합산 토지는 전체 중에서 얼마를 빼고? 종합합산 토지니까. 5억. 5억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 곱하고? 100%. 죄송하세요. 갑자기 한 시간 쉬었더니 갑자기 이상해졌네, 지금. 안 쉬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쉬고 쭉 갔어야 돼. 이제 다시 종합합산 토지는 전체 금액 중에서 얼마를 빼고? 5억을 빼고. 뺀 금액에다 다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 곱하고? 100% 곱하고. 별도합산 토지는 전체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빼고? 80억 빼고 다시 얼마 곱하고? 100% 곱하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 작년에는 법인이 출제됐어요. 그럼 올해는 법인, 개인 아니면 종합이냐 별도이냐. 이걸 과세 표준으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세율 문제네요. 191번은 세율. 개인이며 2주택을 소유하네. 개인이며 주택 수가 2개. 그러면 세율을 개인이고 2주택이면. 개인이면 세율이 무슨 세율로 가든가요? 초가 누진 세율. 초가 누진 세율. 초가 누진 세율인데 2주택이면 0.5에서 0.5에서 2니까 2.7. 1번이 답이에요. 만약에 3주택 이상이면 여기가 2주택이 아니라 3주택 개인이고 3주택 이상이었을 때는 0.5에서 5%. 0.5에서 5%는 3주택 이상이었을 때는 0.5에서 5%. 그런데 이제 법인이다. 법인이고 공익법인은 아니에요. 공익법인은 아니라겠네요. 그러면 3주택 이상이네. 법인이고 만약에 법인이고 2주택이면 몇 프로고? 2.7 개인 중에 제일 높은 거. 또 3주택 이상이면 법인이면 이 중에 제일 높은 거 5%. 그럼 이제 여기네요. 3주택 이상이니까. 3주택 이상이면 법인이고 3주택 이상이면 5%. 만약에 개인이고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법인이면 3주택 이상이면 5%. 2주택 이하면 2.7%. 단 공익법인이면 공익법인. 공익법인이면 공익사업에 사용했을 때와 사용을 못했을 때 이렇게 나와.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면 세율은 0.5에서 2.7%. 지금도 세율 아리까리하면 안 돼요. 이제 시간은 며칠 후 안 남았어요. 1년 내 암기 안 하신 거 지금이라도 하신 게 좋아요. 세율 암기는 지금이라도 하신 거 안 늦었어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2주택 이하일 때와 3주택 이상이었을 때. 그럼 공익목적에 사용을 못했을 때는 누구하고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개인. 2주택 이하면 0.5에서 2.7%.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0.5에서 5%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익목적에 사용을 하면 0.5에서 2.7%.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인의 세율과 똑같이요. 이러시면 돼요. 토지네요. 종합합산 토지는 종부세에서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 1에서 3%.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이제 다시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5%. 별도합산 토지는 0.2에서 0.4%. 아직 압력이 안 돼요. 지금 립싱크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남이 하니까 입만 뻥금뻥금뻥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거 시험장에 가서 바로 차이 나요. 어떤 분은 한 달 뒤에 지금부터 한 달 뒤에 막 좋아라 하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그래.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제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세율은 최소 3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니까 16문제 중에 세율이 3문제에서 5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의원 성격에 따라서 어떤 출제의원은 5문제까지 내요. 어떤 출제의원은 3문제를 내요. 아마 제가 들어간다면 한 7문제 낼 거예요. 세율은. 세율을 암기 안 하는 거 아니까. 세율하고 관련된 건 막 몽땅 내버리는 거예요.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쪽만 하죠. 그러면 이제 죽일놈 살릴놈 하겠죠. 출제의원. 예전에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 속에 한 일이에요. 시험 보는 날 저희가 댓글 써놓은 걸 많이 읽어보거든요. 선생님들이 많이 읽어보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실감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거.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한강에 농개가 돼서 출제의원과 한강에 뛰어들고 싶어요. 얼마나 그 출제의원을 미웠으면 그냥 같이 죽자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이렇게 그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출제의원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어요. 195번. 여기는 이 질문을 조금만 주의해 보시면 돼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 소유. 공동.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는 그중에 한 사람 집이다. 각자 집이다. 각자 집이에요. 각자. 종부세만 그래요. 종부세는 각자 집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그러면 재산세는 재산세에서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각자 계산한다. 전체로 계산한다. 전체로 계산해가지고 지분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전체로 계산해서 지분대로 나눠준다. 나눠서 계산한다. 나눠서 계산한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주택별로 재산세가 계산돼.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비로 계산돼. 그러면 만약에 집 한 채를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계산할 때는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각자 집 하나니까. 나와 내 배우자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집이 하나다. 각자 집이다. 각자 집이다. 각자 집이니까.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이다. 2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이니까 내가 가진 내 주택금만 계산해가지고 내 주택의 가격에서 얼마 빼고 종부세를 계산한다. 2주택이라니까요. 9억.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둘이 반탕해가지고 예를 들어 20억이다. 20억인데 반절 나누면 나 10억 배우자 10억. 그럼 각각 10억이니까 10억에서 얼마를 빼고 계산하고. 9억. 9억 빼고 몇 프로 곱하고. 60%. 그럼 10억에서 9억을 빼니까 1억. 1억에다가 60% 곱하니까 6천. 6천에 대해서는 거기에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이 나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혼자 집안체를 가지고 있다. 그럼 20억짜리 혼자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를 빼주고. 12억. 그럼 20억에서 12억을 빼니까 얼마 남았는가. 8억. 곱하기 60% 하니까. 4억. 8천. 그러면 50%씩 반반 가지고 있을 때보다 혼자 가진 게 세금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동무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각자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서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196번.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주택수에서 1세대 2주택인데 주택수에서 빼주세요. 주택수에서 빼주세요. 빼주라는 말은 언제나 몇 월달에 해야 된다. 9월 달에 빼주세요. 9월 달에 빼주세요. 그래야 돼요. 절대로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걸 토할 때는 언제 한다. 9월 달에. 나 빼주세요. 여기 있는 거. 나 뱉어내주세요. 그러면 9월 달에 한다. 무조건 빼낼 때는 9월 달에 한다. 빼낼 때는. 쉬울 때 아니에요. 9월 달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나 이거 주택수에서 빼달라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할 때 상속받은 주택. 상속. 상속받고 몇 년도 안 된 것은 빼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아신 분은 한 분 계셨어요. 5년이에요. 오, 대단하시네요. 5년. 상속받고 아직 5년도 안 된 집은 나 이거 5년도 안 됐으니까 내가 상속을 받은 집이 있고 내 집이 있으면 나는 집이 2개인데 2개인데 세금을 계산할 때는 2개가 아니라 몇 개로 계산해 주세요. 한 개로 봐서 그 금액을 합쳐서 얼마 빼주세요. 이 말인가요? 12억 빼고 계산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금액은 두 개 더하지만 뺄 때 금액은 9억이 아니라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별 60%를 곱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받고 5년 지났어. 상속받고 5년 지났으면 이제 빼달라고 신청할 수 없는가요? 또 있는가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상속받은 지분이 5년이 지났더라도 상속받은 지분이 몇 프로가 넘지 않으면 그렇죠? 죽어버렸으니까 40, 4, 0% 죽어버렸잖아요. 40%. 40% 이하가 되면 그때는 또 빼죠. 또 40%가 넘었더라도 40%가 넘어도 수도권에서 상속받은 집의 금액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6억, 비수도권은 4억. 오우, 찍었는데 맞았어. 그렇게 시험 볼 때 그렇게 잘 찍으셔야 돼. 그다음에 또 있어. 제가 집이 하나 있네. 제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사 가려고 새로 집을 샀어. 이사 가려고 새 집을 샀을 때는 새 집 사고 몇 년 안에 팔 생각이니까 빼주세요. 그러면 된가? 그렇죠. 3년 안에 팔 생각이니까 이거 좀 빼주세요. 그러면 또 빼죠. 빼줘요. 그런데 작년 시험은 뭘 내놨냐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올 거예요. 작년 시험은 내가 집이 하나 있어. 집이 하나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집이 있는데 그 사람 집 밑에 땅만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주택은 내가 하나고 주택은 하나고 다른 사람 밑에 다른 사람 주택 밑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 9월 달에 나 그거는 집이 아니니까 저는 땅을 저거 땅은 내가 집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집 밑에 있는 땅이에요. 이거 빼달라고 9월 달에 신청한다? 신청 안 해도 된다. 신청? 발음을 보니까 안 해도 된다네. 눈치 좋네요. 안 해도 돼. 그건 안 해도 돼. 그다음에 또 작년에 이제 어답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작년에 어답으로 나온 건 이거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될 사람도 집이 하나 있었어요. 각각 집이 있는 사람이. 각각 집이 있는 사람이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그때는 둘이 합쳐서 한 집이라고 한 집으로 한 사람 명의를 해달라고 신청한다? 신청 안 한다? 그건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공동명의가 아니니까 신청할 수가 없어요. 각자 집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각자 집이 있던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2주택이 되더라도 그거는 빼주지 않아요. 그러면 결혼했을 때는 결혼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간은 각각의 주택으로 봐준다? 알았어요. 5년간은 각각의 주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모를 모셨을 때는 몇 년간은 각각의 주택으로 봐준다? 10년. 양도세 찍은 거 맞은 거예요. 양도세 공부한 걸로 찍었는데 지금 맞은 거예요. 종부세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양도세 배운 걸로 그냥 찍었더니 그냥 맞춰버린 거예요. 어차피 규정이 똑같아요. 규정이 똑같아요. 그렇게.